Q. 내가 꿈이 있어요? Q.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? Q. 내가 꿈을 이루고 싶어서? Q. 봐봐? Q. 내가 꿈을 이루고 싶어서? Q. 라디오 디제이 하는 거랑? Q. 밤 디제이, 나 좀 못해. Q. 라디오 디제이 하는 거랑? Q. 그리고 나 그거 꼭 나가고싶어요. Q. 연예인참견? Q. 요새 게스트 되게 많이 나가시잖아요? 아 나 그 게스트로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. 나 그 먼저 먼저 그 사연을 보고 싶다고. 하여튼 그래요. 그리고 구애줘 홈즈도 보고 싶어요. 낮은 내가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원래 높지 않은 편이라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밤 디제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곧 이제 우리가 연습을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잠깐잠깐 왔었어요. 이제 갈게요. 그럼 안녕. 밥 오늘 저녁 메뉴 추천은 쫄면? 아니 쫄면 쫄면 먹어. 안녕. 봐줘서 고마워요. 빠이빠이. 초코 케이크는 뭐든 맛있죠. 안녕. 빠이빠이.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요. 이 밝게. 안녕. 어둑. 빠이빠이. 시작하자. 안녕. 안녕. quint Boden. 안녕. somebody to getla perfectly. 내 bên. oard expedi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